웬 유랑 악단이 출동한 것일까요? 풍악 소리 한번 요란합니다. 산골 사람들을 몽땅 다 불러낼 작정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1996년 여름 강원도 정선의 산골짜. 거기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땅 최후의 청정지대라 불리는 강원도 정선. 산골짜 마다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을 꼭 닮아 있습니다. 7살 상범이에게도 이곳은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죠. 마늘을 엮는 상범이 아버지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바로 며느리 상범 엄마 때문이랍니다.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 산골로 시집 온 지 8년째. 상범 아빠 수원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감자 한 톨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서박한 산골 인신. 이곳에는 바로 그런 인정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편 산 아래 도시에선 오늘도 그 전쟁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쫓기는 나날 혼잡한 거리에서 좀처럼 여유를 갖기 힘든 우리들입니다. 토요일 오후 하나 둘씩 모여드는 이 사람들. 집결지는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서울 윈드 젤로소 앙상블. 젤로소는 이태리어로 열정적으로라는 말이랍니다. 한 박자 미리 쳐야 돼. 원, 파악. 지휘자 선생님으로부터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 되는 일도 아닌데 대체 이들은 왜 들 일이 열심히 일까요? 섹서폰을 부는 김정철 씨. 그는 신경외과 전문우입니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는 다름 아닌 음악이었던 겁니다. 트럼펫을 볼 때 가장 자신만만해지는 김혜영 씨. 그의 번호 본 프로듀서입니다. 액션도 거의 없는 거예요. 칼라마 안 까놨거든요. 삼각형이. 네, 네. 여름 특집입니다. 딱 고정하시는 순간. 이 여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원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떨어지기도 하고. 꽉 막힌 스튜디오에서 종일 같은 장면을 반복해야 하는 녹화 작업. MC를 위해서 컨닝페이퍼까지 들어줘야 하는 이 사람. 조연출 임형진 씨도. 역시 젤로소 단원입니다. 유일한 타악기 연주자. 이렇게 두드리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플루트 파트의 심경희 씨. 그녀는 어린이 놀이센터의 지도교사입니다. 날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일한다는 것도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죠. 현재로서는 음악이 그녀의 유일한 연인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다 젤로소 단원인 회사원 이승렬 씨네. 손가락이 잘 안 돌아와서 꽤 많이 연습을 시켰거든요. 한 100번 정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찍어뒀었죠. 그래가지고 약 한 3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악기까지 사주면서 꾸겠어요. 아직까지 꾸. 트럼펫 군단, 아니 전 단원의 무게중심 김상걸 씨. 그의 번호군 변호사입니다. 눈코틀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음악에 대한 그의 갈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시생활에 쫓길수록 한적한 고향 산천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쉽게도 김 변호사의 고향 경남 마산은 이제 옛 모습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고향의 모습을 다시 찾고 푼 심정으로 이골저골을 찾아다니던 그가 마침내 다다른 곳이 바로 이곳 정선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강변에는 이들 젤로소 단원들의 추억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밤, 그곳 바우라지 강변에 캠프를 치고 야외 콘서트를 나갔었던 겁니다. 젤로소 단원들 사이에선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 넓은 김상골씨가 올해도 나섰습니다. 단원들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애인보다 더 소중히, 악기 사랑만큼은 프로인 임형진씨입니다. 누구보다 의상에 신경을 쓰는 이 사람, 역시 지휘자 김응두씨였습니다. 작년 여름 아우라지강에서 구사일생한 심영희씨가 이번 콘서트 여행에 절대 빠질 수 없죠. 바람은 통일이 되겠다. 드디어 출발. 얼마만에 탈출해보는 서울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상하시를 비롯한 젊은 단원들은 일찌감치 출동할 채비를 합니다. 오늘 밤 공연의 성공 여부는 거의 이들 선전단에 달려있습니다. 거의 절규하는 상하시. 조용하던 산골마을이 갑자기 생기를 띄기 시작합니다. 공연 예정지는 물론 아우라지강변. 저녁 7시였습니다. 산골 사람들만큼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도 없다는데. 맨 윗집 지혜와 지순이에겐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의 별난 악기들이었죠. 한편 강변에선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작년에 쓰고 한켠에 밀어놓았던 드럼통들을 다시 굴려오고. 그리고 그 위에 판자를 올린 가설 무대. 아직도 정선 아리랑가락이 더 익숙한 이곳 노인들에게 풍빵거리는 서양악기가 어디 하루아침에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도 좋아하는 음악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운 마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남에게 다가갑니다. 젤로스 단원들에게 그것은 바로 음악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젤로스 사람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정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다 하시는 분. 각서라고 정선 아리랑을 부르시는 할아버지. 대정 끝내주세요. 귀에 익은 민요가락에 산골 사람들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나와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반건달 만나서 고생 많았다던 최씨 아주머니. 이 산 저골에서 그렇게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음악과 함께 강물과 함께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잡한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한가닥 선율만은 놓치지 않고 간직해온 아마추어 연주자들. 그러나 이곳 아우라지 강변에서 그들은 이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만나서 하나로 흘러가듯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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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멘